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3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. 먼저 나도 유튜버 미디어 크리에이터 강좌는 구글 계정과 유튜브 채널 만들기, 유튜브 쇼폼의 이론 및 실습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. 또 팟캐스트를 꿈꾸는 구민들을 위해 인터넷 라디오 기획, 대본, 녹음, 편집 등을 할 수 있는 1인 라디오 DJ를 꿈꾸며 교육도 준비됐습니다. 두 교육 모두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진행되며 유튜브 강좌는 주 3회, 팟캐스트 강좌는 주 2회,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. 두 강좌 모두 수강료는 15,000원입니다. 모집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받으며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